안 왔어요 다 안 왔어 Daddy Get ready 안녕하세요 트로바에 튀기닙니다 우리 더 세게 하자 우리 있는 걸로 하죠 우리 이걸로 하죠 둘 셋 안녕하세요 내일 국룰 하지 않나? 뉴욕에서는 뉴욕 잘했어요? 네 잘하고 왔습니다 어땠어요? 다 부셨어요? 다 부셨어요? 다 부셨어요? 아 뒤집고 왔습니다 뒤집었어? 아 뒤집었어? 아 이걸 뒤집어 휴닝씨가 잘하네 2,100명 2,100명 우리 악수에서 처음 할 때 2,000명 안 됐잖아 우리 미국에서 처음 할 때 우리 이거 돌려가면 전단지 돌렸어 아워라에서 우리 돌려가라고 했었잖아요 전단지 안 돌리신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좀 그러세요 우리 안 돌렸나? 너 별로 안 돌렸었나? 아니야 우리 나랑 누구랑 했는데? 나 돌린다 나 돌렸어 내가 가면서 승훈이 잘 맞췄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 어디 가지? 여기 한 번 울란도 애틀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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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는구나 시가공회 어땠어요? 아 무대에서 세팅이 너무 신기했어요 정 선배님이 날아다니시던데 그때 그때 추워 죽을 뻔했어요 어디서 봤어요? 저 스카이박스에서 봤나 보네 네 네 좀 추웠나 보던 네? 괜찮았어요 안 추웠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추운데서 고생하네 우리들은 그렇게 추운데서 고생하네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일부러 창문이 다 열어줬 일부러 창문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? 연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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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누구가? 오늘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? 아니 아니에요 영어 대한민국 저게 영어야?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오케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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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킹 타임 시키지마 How was your last day? 아 저 처음 타임 무대 보면서 뭔가 혹시 질문이나 뉴욕 쇼케이스 하시면서 뭔가 좀 약간 뭐 의문점이라든지 약간 혹시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었는지 우리 조언 받아갔었잖아 네 그럼 도토리 감방은 하셨어요 휴닝 씨 맞아요 Q. 멘트가 있어? 팬분들의 사랑이 들었어요 아 사랑해 Q. 어떤 소리가 뭐했어요? 아 그건 못했고 그 주머니에서 이제 예 그렇지 응용해야 돼 응용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? 아 잠시만요 팬 분들의 마음 아 아 내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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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잠시만요도 되는구나 아 아 야 재웅 후재자 재웅 후재자 재웅 후재자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너무 잘 봐가지고 저희도 번합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귓 빨개지는데? 하하 벙교사처럼 네가 빨개져?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번합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준비했는데 그걸 지금 해도 될까요?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보내셔야 되나? 자 자 자 뒤에서 서서 서서 보겠어요 어떻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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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이 준비했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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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BTS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좋네 심쿵 저희도 심쿵 나도 그저께 먹었다 헬로우 와 저거 편지 디테일 봐봐 아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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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t 호루顔 ct 검지 оп tamam 화이팅 헬로우 헬로우 정교 헬 사실! 그것만은... 사람 나왔습니다! 와, 감사합니다. 와, 귀엽다.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이거 너무 편 선물 아니야? 와아 와아 아이씨 오케이 컴백 와아 와아